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MC선아입니다. 이제 굉장히 좀 쌀쌀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. 10월 18일,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확실히 이제 가을에 중턱에 들어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아름답고요. 제가 오늘 이제 미국에 또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아마 어제 속보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. BTS 진이 군대에 입대하기로 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울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사실 군대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방탄은 여태까지 한 번도 군대를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부르면 가겠다라고 늘 말했었기 때문에 언젠가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방탄이 콘서트도 많이 하고 또 국이 선행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가졌던 게 사실인데 우리 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군대 갔다 오는 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하겠죠. 당연히 또 하려고 했던 일이고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늘 해왔던 이야기니까 너무나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2025년에는 완전체로 활동할 것을 기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한 3년 안에 모든 멤버들이 다녀올 것 같습니다. 길게 끌지는 않을 것 같고 7명의 멤버들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뭐 따로따로 간다기보다 조금씩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가지 않을까 3년 안에는 다 군대가 마무리돼서 분명히 2025년 한 말 정도 되면 완전체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휴 뭐 3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? 저희 아미들은 뭐 그런 정도 기다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고요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. 이번에 BTS 콘서트 마지막에 아미들한테 RM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. 이제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아미들이 정말 믿어주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BTS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논란의 대상이 본인들은 되려고 한 게 아닌데 될 수도 있고 또 재계약 시점도 남아있고 또 개개인이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슈퍼스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남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시잖아요. 우리 아미들은 BTS를 항상 믿고 응원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미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보라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? 서로 믿고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데는 역시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3년 이상 여러분께 1,000개 넘는 영상으로 한류를 많이 알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해서 또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석규님께서 해운대까지 와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제가 한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 BTS 사랑하는 모습 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보여드리고 열심히 한류를 위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미국에 가면 제가 한류축제가 12월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그것도 준비하러 가는데요. 앞으로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도 꼭 믿어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BTS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또 믿어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응원해 열심히 하겠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. 보라해요 라는 그 말뜻처럼 서로 믿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저 계속해서 소식 전하겠습니다. 네.